이번 시간에 서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버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에 제일 좋은 것이 서빙이라는 말입니다. 서빙이라면 들어보셨죠?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서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빙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서버일 테고요. 이 서버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클라이언트는 제공받는 쪽이죠. 손님이라고도 하고 갑이라고도 부르죠. 아무튼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무언가를 요청하는 쪽과 제공하는 쪽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이 서버고 바깥쪽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컴퓨터 한 대가 여러분의 컴퓨터라고 쳐보죠. 그리고 이 컴퓨터에는 웹브라우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웹브라우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크롬 같은 것들을 열고 주소 표시줄에다가 주소창에다가 어떤 URL을 입력하겠죠. 그럼 그 URL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아가는데 그 컴퓨터가 이 컴퓨터라고 치지하는 거죠. 그럼 이 컴퓨터는 이 사용자가 요청한 URL에 따라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 관계에서 클라이언트는 이쪽에 있는 이 컴퓨터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이 큰 컴퓨터는 서버가 되는 겁니다. 즉 요청하는 쪽이 클라이언트, 제공하는 쪽이 서버라는 거죠.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가 구독하는, 구동되는 머신이 이 클라이언트 머신, 즉 기계라는 뜻이고요. 그 클라이언트 머신 위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즉 웹브라우저와 같은 것들을 이 클라이언트 쪽, 클라이언트 쪽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서버 머신이라고 하고 그 서버 머신에서 구동하는 프로그램들을 서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우린 이번 시간에 이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첫 번째로 버추얼 박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하드웨어를 장만을 했죠. 여기는 이 기계가 버추얼 박스에 해당되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리눅스, 그 중에서 배포판 중에 우분트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체제를 깔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운영체제 위에다가 이 서버 쪽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건데 아파치, php, mysql이라는 것을 설치할 겁니다. 바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요청에 따라서 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라는 것을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각각의 서버 쪽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